오늘 전국장애인 부모님들의 동작지회와 나경훈 후보님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동작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 동작에 있는 부민들과 함께 좋은 내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종수 전국회장님 모두 저랑 같이 일하셨는데 오늘도 특별히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국회장님도 항상 우리 동작지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애쓰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봤더니 정책협의학습을 준비해 오셨는데 당연히 저도 열심히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에 들어올 때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우리 장애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자 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서 최초로 맡은 당직도 한나라당 장애인특기위원장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국회에 열심히 주장을 해서 국회장애인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16년 물론 중간에 쉰 시기가 있지만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성년수견인법도 같이 우리 윤종수연대가 열심히 했었고 또 우리 발달 전국 장애인 부모였는데 제가 예상도 많이 해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올해는 장애인 고용공단으로 상도 받았어요. 새로운 장애인 직업에 관한 청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또 직업이 만들어지는데 수고했다고 상도 받았는데 여태까지 받은 상도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 써려보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거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장애인 전형체육관 건립은 사실은 재작년에 문화구에서 전국의 체육관 건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 전형체육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 당시 도저원 장관하고 얘기를 다 끝났는데 국비를 건물을 짓는 데만 쓰이고 부지를 부청이나 여기서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작부청이 부지 확보를 못해서 무산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삼동의 평생 장애인 교육센터 잘 사용하고 계시죠? 네. 저희 건물주가 저희 동작부 당협의 고문이십니다. 저희 당협의 고문이신데 아마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장애인 아입니까 아마 그런 거 보고 본인이 끈쾌하게 구청에서 얘기해서 2층이라서 사실은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건물주가 선뜻 내놓지는 않는 자리잖아요. 내놓아 놓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잘 써먹으실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만 보면 부모들도 모든 보고서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게 만드는 또 저의 존재 자체가 개비가 되는 만큼 꼭 좀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장애인 부모로서 낙영한 원인이 계셔서 사실 어떤 부분에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 공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장애인 전용 체육까지 되게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지역 내에서 살아가려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도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공약에서 제가 적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좀 칭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장님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 그래서 협약하기 이전에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이 장애인 정책의 힘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마찬가지 동작에도 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마 동작 발전의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 기트로 나서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강남 사고를 만들려 하는 동작의 부민들의 힘에 의해서 장애인 부모들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동작 부민들 함께 힘 있는 부분 만들어주시면 아마 동작부가 발전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 한몇의 부모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낼 겁니다. 지지할 겁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들이 아가호에 개인에게 많이 퍼져서 실제로 이 동작에 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들의 힘이 전체 부민들에게 모든 정책에 힘 있는 우울이 역시나경원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지지 부탁합니다. 장애인 부모님들 대표로서 이렇게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지지를 해왔으니까요. 호도하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지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부모님들 화이팅!